송혜성의 CC한 이야기 자 송혜성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내 말이라면 어떤 거친 허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내가 날 볼 때마다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져 내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너와 같이 함께라면 배로 noon 똑같은 이상이지만 내게로 와줘 너와 같이 함께라면 도와줘 망했다 연습도 안하고 물어서 이거 보자고 당황했어 잘했어 아직 한 봤어 배가 저문며 둘이 나란히 지친 몸은 서로의 기대며 그날의 일과 주변 일들을 얘기하다 조용히 자르고 싶어 기뻐 끊어 잘했어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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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